오, 렌터카 괜찮을까요? 뭐 이러다 늦는 거 아니겠죠? 비행기 도착하고 1시간만 기다려준다고 했는데. 갈까요? 저 가 있을게요. 힘 애껴, 힘 애껴. 나온다. 시간 없을 거 같아서. 네, 이리다 가요. 가시죠. 언니, 7시부터 가야 되는데? 7시부터 가야 되는데? 아, 우리 헛들을 약했어? 렌터카. 렌터카. 지민아, 뛰지마. 뛰지마, 뛰지마. 시간, 시간이 없어.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아, 무거워. 생각해, 지민아? 언니, 나 어떡해. 아니, 조금 애매해. 잠시만. 너무 떴다. 저기 있다. 저 끝에. 여기. 하하하하입니다. 잠시만.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다에가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나, 기어진다. 엄마 마을. 1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에. ключ,Ú? 감사합니다. OK, 땡큐. You're welcome to your state night. Thank you. 못 들어. 여기 진짜 무거워. 괜찮아? 언니 허리 매. 세상에. 배낭이 몸을 다 먹었어. 너 살면서 이렇게 큰 배낭 처음 매봐요. 한숨 돌렸어, 이제. 어, 바로 문 닫았어. 제가 가서 우리 레프트라고 그랬는데? 네? 레프트라고 해서 렌탈베이에 뭐 49번베이 어쩌고 했었던 것 같아. 46번베이? 49번. 49번? 아닌가? 렌터카. 하나 둘 셋. 이거 진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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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말을. 허리 매요, 허리. 허리. 말을. 내가 이 말라깨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다들. 가볼까요? 가자. 야. 왼쪽으로 가려야겠어. 여기 탑지, 지금 탑지. 탑지. 어? 일로 쭉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요. 불안하다. 야, 지금 12시야. 12시. 12시 넘었어. 그래요? 벌써? 뛰어? 아니, 아니. 자, 여러분. 자, 얘들아. 뛰지 마. 뛰지 마. 왜 뛰는 거야? 왜 뛰는 거예요? 갑자기. 내비 찍어놓고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럴려고 그러나? 언니, 나 지친 것 같아. 벌써? 언니. 내가 언니 지도는 봐도 길눈이 진짜 어두워요. 좀 눈썰미가 없어. 괜찮아. 오지마, 오지마. 렌터카. 렌터카. 렌.트.어.카. 찾았어? 조금만 갈까요? 속도 낼까요? 그죠? 아이, 조금이라고. 전력 진짜. 아, 달리기 왜 이렇게 잘. 손님. 선배님. 허츠. 오케이. 허츠. 100m. 아, 잠깐만. 우리 안 뛰어도 돼. 우리 키 받았잖아. 아, 아. 아. 그. 바보네. 설마 이걸 잠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까? 네. 자, 49번. 49번? 저기다. 여기 얼마나 걸어가야 돼? 여기서 3번 정도 걸어요. 사이 던. 네. 아, 이런데 에어비앤비가 있구나. 어, 뭐가? 거기서 시내 양쪽. 왼쪽이야. 어? 왼쪽. 아, 이런데 길이 왜 안 나와. 더 남았어요, 언니? 어. 쭉 남았어. 그래, 나와. 직진. 와.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뻐. 우와. 우와. 대단 같아. 대단 같아. 대단 같아.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낭만적이야. 원래 이렇게 불을 켜놨나? 원래. 근데 골목이 너무 화네. 응. 그렇지? 응. 안 무서워요. 선배님 온다고. 아, 또. 나 왔다고 또. 나 왔다고 또. 불을 밝혀두셨네. 근데 너무 멋지다. 난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빨래 밖에 걸어놓는 거. 너무 낭만적이야. 진짜 예쁘지? 여기서 보면. 엄마, 엄마 샤워하고 나온 목욕탕 냄새 같기도 하고. 나는 날아올 때마다 냄새로 기억하면 돼. 응. 여기야? 아닌가 보다. 왜, 왜 이러는 걸까요? 얘가 또 정신을 못 차려요. 언니 잠깐 계세요? 응. 여기를 가로지를 수가 있어? 여기 어디로? 저기 계단 한 번 가볼래? 가. 가사들. 그거 알아요? 가사들. 어? 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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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에 가보자. I'm sorry. 가자. 맞아, 맞아. 세영아.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맞네. 계단 여기밖에 없어. 맞아.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찾았어. 저기요. 와, 여긴 뭐야? 난 이제 지도를 버렸어. 지도는 믿을 게 못 돼. 나 지도한테 상처받았어. 근데 지도 없으면 못 가자고. 언니. 어? 언니, 여기야. 가사대. 어? 어, 여기다. 전체적이야. 찾았어. 와, 이탈리아 민방 어렵다. 신난다. 신난다. 자, 자꾸 타기 시작했다. 조심해, 조심. 야. 여기 계단에 올라가라고. 계속 계단이야. 와, 다락방. 다락방. 다락방 계단 느낌. 아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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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와요. 아니, 그거 가방 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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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우. 아니, 이게 1월 1일이에요, 언니. 무슨 방 탈출도 안 나. 고생하셨어요. 방 탈출. 방 탈출. 방 탈출 한 줄 알잖아. 찾아오는 것부터. 방 탈출처럼 진짜. 방 탈출. 성공, 성공. 나 방 탈출. 고생했어요, 언니.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나요. 나요. 놀라는 건 너무 웃겨. 다음에 일단 타고.